1-2-3-S 랭커 찍어야 되는데 헤헤 호그 오랜만에 즐겐 좀 해야겠다 호그 윈선 와우 맞을 뻔 와 안키 컨트롤 오졌다 호그 윈스턴 겐지 3팽에 겐지 내려가자 내려가자 와 안키 컨 오졌다 와우 라인 없다 라인 없다 윈스턴 호그 자리야 윈스턴 호그 자리야 겐지 들어가요 들어가버렷 아 잠깐만 나 죽을 뻔 윈스턴 윈스턴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자식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았습니다 여기서 와마카죠 그냥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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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오케이 윈스턴 자리야 쉴드 빠졌고 아나가 우리 덫을 부수네 여기저기저기 호그 호그 위에 호그 위에 그렛 빠졌다 호그 쓰면 호그 쓰면 호그 쓰면 호그 깼어요 꿀잠 깨웠어요 죄송합니다 꿀잠 깨요 오케이 오케이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덫 걸리니까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뛰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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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왔어요 윈스턴 빼고 라인 오른쪽 호그 같은데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또 오른쪽 호그 겐지 반사 빠졌고 정면 라인 자리야 주는 쉴드 빠졌고 이거 라인 라인 조져버려요 자리야 쉴드 다 빠졌다 오케이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왼쪽 서버실 서버실 호그 자리야 라인 오케이 뽕 빠졌어요 뽕 겐지 안 들어오고 그냥 겐지 들어올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통수에 폭탄을 꽂아드렸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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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빼요 뺐다가 뺐다가 욕심부리지 봐 겐지 공 들어올 거예요 겐지 공 들어올 거예요 욕심부리지 봐 겐지 공 안 쓰고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겐지 재웁니다 라인 보자 세우면 안 돼요 2층 나머지 2층 라인 혼자 1층 저 방금 깨지 자리야 주는 쉴드 빠졌고 자리야 주는 쉴드 없어요 어? 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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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서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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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잔다 오, 꼬이면 안 돼 빼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꼬이면 안 돼 꼬이면 안 돼 어 자리야 자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골 라인 개멋있어 겐지 무릎 겐지 궁은 없고 상대 망치있어요 우리 이거 먼저 가져앉아 먼저 타이 암 들어갑니다 우리 재호운거 저거 캐요 자리야보전 겐지 비행기 와 제발 안 돼? 아니 내가 왜 끌려 나 끈거 아닌거 같은데 나 끈거 아닌거 같애 나 끈거 아니야 나 끌려고 끈거 아니야 이거 그냥 던졌는데 내가 맞았어 왼쪽 2층에 라임 보자 자리야 보자 나이스 왼쪽 2층에 호그 있었어 호그 왼쪽에 호그 정리하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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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반사 빠졌고 1층에 1층에 디바다 겐지 나간다 요시오 반피 상대 망치있어요 망치 조심 타이어 있습니다 디바 나왔어요 디바 윈스터는 라인 위 점프한다 점프한다 호그 폰 겐지 잡을라고 했는데 겐지 다운 겐지 윈스터 다운 겐지 윈스터 다운 우리 몇 없어 살아봐요 살아가지고 다음턴 제가 오그로 끌게요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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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반피 라인반피 아 망치 라인 좀 잡아줘요 라인개피 오케이 비트 오케이 누웠다 반사 빠졌어요 오케이 나이스 2층에 아나 도망친다 아나 도망친다 1층 1층 아나 도망쳤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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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지 일로와 안 맞았어 앉아서 금방 앙키컴 보셨습니까?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상대 겐지공 없어요 망치 없고 겐지공 없어요 상대 호그 금방 나온 송하나 비행기 위에 송하나 다운 나이스 가자 앞으로 들어가죠 앞에 아나 앞에 아나 아나 위로 도망쳤어요 파이어로 한번 못 끌게요 아 디바 여깄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디바님 디바 왼쪽 2층 라인 망치 반 라인 망치 반 왼쪽 위에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 우리 아나 케어 아나 케어 아나 케어 풍부터 아 방패 돌리기 장난 아니야 화이팅 화이팅 루피피터 동뷔 더하세 10초 엔지 구웅 돌아올거야 망치 조심하시고 이제 자폭 들어옵니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벤디비비로 온다 안 돼! 뽕겐지 뽕겐지! 우리 하나 없어! 하나 있어요! 제네하트 없어요! 너프! 비빌 수 있나? 비볐어요! 호그 대웠어 호그 대웠어 호그 대웠어 아 돌진 없어 개딜빈 개딜빈이야 개딜빈이야 오케이 루시우 다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건 깝다 오 자리아 짤리겠다 자리아 짤리겠다 수면치 빠졌고 그래 빠졌고 어! 그래 왜 안 막아졌어 걔 아깝 까비까비 디바 겐지 보자고 디바 머리 위에 디바 겐지 머리 위에 겐지 반사 빠졌고 아 디바 하물로 붙어줘요 하물 붙을게요 겐지 반사 빠졌고 타이어 켰어 타이어 켰어 왼쪽에 호그 혼자 있어 호그 혼자 있어 못 부셨어 호그 왼쪽 호그 다운 호그 다운 아니 못 부셨어 아니 못 쳐트렸어 초월 거의 다 쳤어요 50짜리 6개 덜어줘요 디바만 나가면 디바 보다 기가 10분 같다 기가야? 뽕 겐지 겐지 나본다 어 이거 아쉬운데? 안돼 막 턴? 저희 아나공있고 솔저공있어요 붙을 수 있나 근데? 붙을 수 있나 하물? 하물 못 붙는다 와 이거 한텅 뽕 겐지로 비는거 너무 좋은데? 아 아 이거를 저 겐지 질퐁찬 거리 반으로 줄여버려야돼 저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일화전 겐지 들었다 이겼다 아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아 위도 졌다 아이씨 흐으으으으으으으으 잘 막았는데 위도 세 시간 했어 세 시간 세 시간 많이 했네요 뭐하지 뭐해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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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패 라인 아르트냐? 하아... 그쵸 라인 헥허 할사람 없어요 아... 아... 그쵸? 딜로 하시면 되죠 아나 그래도 좀 합니다 기본은 합니다 나 수면을 너무 잘 못했어 응 기본은 해요 한... 한 0.7인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딜을... 아 힐은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딜이 안 들어갈 거예요 딜은 포기하셔야 돼요 저희 안한테 딜 호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에임이 쓰레기라서 힐은 미쳤습니다 그냥 뭐 안 죽을 거예요 제시아 안에 있으면 안 죽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시아 안에 있으면 안 죽어요 4 3 2 1 4 4 저 개 웃겨 진짜 왕을 끝에 대응 가출 문성에 정치 상대 다 어디 갔냐? 상대 다 어디 갔어? 정면 정크 소리가 들리는데? 다리 위에 호그 같은데 정크 소리가 들리는데? 다리 위에 호그 다리 위에 호그 있어 호그 무표 비쌍 라인 내려갔어imo 웻선부장 위에서 점프? 위에서 힐케어 안돼요 위에서 힐케어어어어 위에서 힐케어 안돼요 위에서 힐케어 안돼요 억이 끌려가? 뭐야 우리 위에서 힐케어 안됨 나나 커 나나 커 우리 힐팬 너무 많아 힐팬 너무 많아 힐팬 너무 많아 윈섬 보좌 힐팬 하고싶어 쌓이고싶어 쥐와 간다 쥐와 간다 쥐와 간다 쥐와 간다 겐지 보좌하거든 거야 엑스야 괜찮아 맞췄어 마이팅 이동 빼자 윈겐이야 자네 오케이 오케이 틀에 나왔어 호그 여깄다 호그 여깄다 호그 여깄다 호그 여깄다 2층 힐케어 갑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솔져져 솔져 솔져 2층 쪽 호울에 빠졌고 우리 호그 계속 치료해줄텐데 호그 보좌 호그 1밴 호그 1밴 개피? 개피 개피? 아아 솔 달았어야죠 뭐야 뭐야 안돼 그립 빠졌고 아 이씨 다 쓴건데 너만 잡는다 아이고 겐지 퐁 돌아와 아 겐지 궁 들어온다 이러면 내가 망크로 미워 겐지 궁 왔어요 예 솔져 궁 아 초월했어요 망치에 겐지 궁 아 아니다 망치는 빠졌고 망치에 뽕 빠졌어요 뽕 솔져 하면 갱 끝날 것 같은데 뽕 솔져 하면 상대 못 막아 겐지 궁 들어올텐데 원숭이가 케어하러 올거에요 겐지 궁 우리 뒤쪽에 윈서 있는데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 2층에 오른쪽 2층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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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오른쪽 위에 윈서 되게 부족하거든 윈서 삼툰으로 가서 낙하하던지 아이고 한탄 더 기다렸다가 한탄 더 기다렸다가 여기 여기 정민이 형 계속 죽어 아 윈서 궁있다 겐지도 궁있어요 왼쪽 아래 호그 다시 교절에 둘이 팩 아 이거 빡 되면 그냥 삼탱 해요 솔려가 다른 게 없네 겐지 보조야 일하지 하면 자리하면 돼 오른쪽 호그에 없네 오른쪽 확 가던지 서버실로 들어가죠 서버실로 들어가요 겐지 보조야 서버실로 와 와 와 와 나 방병 많이 없어 어이구 아 이거 그냥 점이었어 저 호그 재워놨어요 넌 내가 지고 오케이 호그 재워놨고 호그가 깼어요 스컷이에요 버퐁 쏠려 강이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와 진짜 막마 얘네 다 누웠어 오케이 나이스 아나 오른쪽 2층 2층에 아나 아나 오른쪽 2층 아나 밟지 나이스 네 나이스 앞으로 얘네 리스폰 다 꾸였어요 이거 트레이닝 케어 해드릴게요 왼쪽에 호그 나왔어요 트레이닝 조심 루시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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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루시어필 제가 화면 밀게요 라인 보조 아나 힐 안돼요 라인 컷 와봐 와봐 왼쪽에 왼쪽에 왼손 보조 돌지마 2층 먹자 2층 먹자 아 이거 에임 쓰레기 확인 상대 망치 돌거에요 네 오케이 저항까지 안들어가서 비행기 위에 겐지 윈서 옥상에 윈서 옥상에 윈서 윈서 아 시곤 아 라인 마시고 안 좋아해 윈서 라인 1반이던데 라인 1반 개피 다 힘난다 우리 택 알아낸다 택 알아낸다 나이스 루시어 보자 루시어필 루시어필 오케이 가자 다 누웠어 루시우 보자 아 겐지 볼까? 루시우 루시우? 다운 우리 훨씬 빨리 밀었어 오른쪽 트레그 안에서? 왼쪽 포쿠나 포쿠나 지웠어요? 포쿠자 꼬였다 몇명 꼬였다 라인 꼬였다 라인 꼬자 오케이 나이스 맥크린 2층 먹어놔요 나랑 같이 먹자 아 겐지 빠졌고 빼 빼 빼 더 자를 거 없어 2층 먹어 2층 오케이 오케이 상대도 맥크린 2층 겐지 보자 아 머리 가려워 저 이제 내려감 네 상대 망치 들어올거에요 망치 각 망치 있어 라인 보자 오오오 세킬 어떻게 맞지? 오케이 나이스 라인 컷 쫄지마 재우가다 겐지 보자 겐지 보자 아 나 내려왔는데 아 디바 보자 아 디바 보자 뽕 있어요 소울 돌아요 소울 누가 보자 계속 겐지 지웠어요 겐지 지웠어요 뒤에 겐지 지웠어 겐지 지웠어 나이스 다운 망치 있어 망치 예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아 라인 보자 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왜 아 이거 배웅하다 디바 지웠어요 깼다 디바 보자 디바 로우 빠졌고 아 나 또 하나 또 하나 정 하나 보자 나이스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다인 보자 하나도 안 된다 비 안 하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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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나이스 ㅋㅋ 2분 2분 차이 2분 차이 수비도 금방 공격조합으로 제가 뭐 제가 힐로 해야되고 아니요 기본만 합니다 아까 말했지 0.7인분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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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반인 감정입니다 가렵다고요? 어? 탈모 증세 어? 어? 일곱살인데 도망마래 아 랏딱이 인생 랏딱이 인생 랏따기 으으으 아 오자마자 눈생이한테 2연패했다 아 짜냈다 아 점심 먹어야죠? 점심 뭐 먹을까? 원숭이 원숭이 겐지 겐지 반차 빠져도? 겐지 1벤 다운 나이스 나이스 야타 있어요 상대 라인 저.. 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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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자 위도 있어요 윈도우 있어요 위도우 다운 위도우 다운 할만해 할만해 지아타 반피? 어이구 윈선 채워놨어요? 아악! 잠깐만요 때리지 말지 나갈라고 했대 화물 좀 내주고 화물 좀 내주고 화물 좀 내주고 화면 가죠 마지막에 가요 야타님 거기다 물린다 저기 아나 갑니다 트랙 에피 여캠 빠졌고 나가죠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나 도와줘 겐지 보자 뒤에 트래? 위에 트래 보자 트래 안 돼 아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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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나 못 가요 윈선 보자 윈선 패 윈선 패 겐지 보자 트랩 겐지님 케어 나이스요 용감 나이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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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우리 겐지님하고 메카님 지웠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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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런이 키웠죠 아 네 두개 두개는 키웠죠 아 깔삼했는데 북미 계정으로 와우 게임은 샀죠 매니아에서 계정을 산게 아니고 게임은 샀죠 미라지만 왜 마이크 안써요? 신념을 지었다고 넘치지 말아 루시 하고 싶대요 명식님이 라인 하셨던 분이 루시 하고 싶대요 얘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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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지반님 감사합니다 정민이 지금 어제 했던 긴장이 아직 안 풀렸다고 냅돼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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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가보자 쏠져 있고 쏠져 쏠져 겐지 라인 겐지 반피 겐지 개피 아 반피 반피 호그 라인 호그 겐지 쏠져 쟤야타 하나 겐지 반사빠졌고 위에서 힐케어 안되요 천천히 해요 첫번째 구간만 뚫으면 되요 아직 2분 남았어요 겐지 반사빠졌고 방벽 거의 다 깨지 2층에 쏠져있거든요 2층에 쏠져야타 쏠져 힐 밴 일정폭 겐지님 케어 안되요 맥닝 2층을 다같이 먹고 갈래요 2층으로 가죠 2층으로 가죠 방심하지 마요 님들아 궁 도는거 체크 이번에 상대 궁탐 들어올거에요 저희보다 빨라요 이번 궁타임은 주고 해도 돼요 궁타임 주고 다음 턴 뚫어도 돼요 내려온다 꽁찼어요 공검 있어요 공검 있어요 뽕검 가자 네 겐지 뒤에 겐지 왼쪽방 겐지 왼쪽방 아 못재웠다 맥케어 맥박케어 아 겐지 딱 아 수면칩 저거 딱 맞췄으면 기막혔는데 아 못 맞췄어 또 안막히죠 오케이 나이스 뭐지 어 없죠 무슨 없죠 아 100승 아 18점 주네 크 아까 저 첫번째 거점 딱 막은거 어 아니야 공격이야 마지막 마지막 아 깔끔해서 궁합 하나 끊고 탱커 딱 자르고 어 금방 질풍짝 딱 끌고 아 저거 끌겼으면 잡혔어요 아 아 아 나 꽤 무서웠겠다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갱신해 놓고 가네요 본캐나 올려야지 점수 갱신 아닌가 이거 최고점수 갱신 같은데 점수 몇점 줄지 모르겠네요